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년 3월 학표 확통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의 내학급에서 대표 두 명씩 모두 8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게요.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를 구하라. 자, 뭐예요? 지금 내학급에서 대표 두 명 이상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를 구하라. 학급을 한번 결정해볼까요? A학급이 있고요, B학급이 있고요, C와 D학급이 있다 그래요. 각각은 대표 두 명씩 나왔으니까 A1, A2, B1, B2, C1, C2, D1, D2가 되겠다. 그런데 이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서로 뭐한다? 이웃하게 앉혀라. 우리 이웃하게 앉힌다. 두 개를 뭐예요? 한 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단 이 원탁에다가 자리에 앉힙시다.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네 팀을 그냥 원탁에 자리를 앉히는 원수년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몇 팩토리알이다? 네 팀을 원탁에 앉히는 거? 3팩토리알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해야 돼요? A1과 A2를 결국엔 서로 이웃. 마찬가지, 여기도 이웃. 여기도 이웃, 이웃에서 앉혔더니 우리는 결국에는 그 이웃한 대상들끼리 서로 뭐할 수가 있다?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이 두 자리를 바꾸는 방법 두 개고요. 그것들이 결국엔 여기, 여기, 여기서 발생되니까 우리는 2를 몇 번 곱한다? 네 번 곱해야겠다. 됐죠? 그래서 결국 여기다 볼 2의 4승. 4 거듭제곱을 곱한 게 답이 되겠고요. 자, 답을 내면 6 곱하기 16. 얼마다? 96이 되겠다. 됐죠?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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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